아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유산수하러 나왔다가 아 비가 겁나게 떨어집니다 이게 처음에 비가 오니까 막 아 괜히 나왔다 괜히 나와가지고 이게 무슨 고생이야 싶었는데 아예 뭐 택시를 보려고 해도 근처에 택시가 없대 그래서 그냥 비 맞으면 되지 하고 그냥 약간 노우니까 마음이 되게 조금 오히려 좀 편해졌어요 오히려 지금은 비가 조금 더 그치고 지하철역까지 걸어가고 그런거 같아요 이게 그냥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그냥 답이 없고 힘들고 짜증나고 그런데 오히려 그냥 놓고 그냥 목표를 향해서 그냥 가면은 그냥 오히려 좀 마음이 편해지고 그리고 비 맞으니까 또 시원하고 좋아요 그래서 그냥 이런 상황을 한번 남겨보려고 영상 한번 찍습니다 상쾌하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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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쾌하네요